3세션의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수민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프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태양광 산업의 현황 및 한화 큐셀의 태양광 사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민 프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민 프로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큐셀 부문에서 홍보 기획과 콘텐츠를 총괄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화 큐셀 커뮤니케이션팀 손수민 프로입니다. 오늘 저는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당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산업 개요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다음과 같은 밸류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업스트림은 태양광 셀의 원료이자 소재가 되는 산업을 뜻하고 미드스트림은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영역인 셀 모듈을 제조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운스트림의 경우는 태양광 모듈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산업 구조에서 가장 기초 핵심 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모래 등에 있는 규소를 응용해서 만드는 이 물질은 지구상에 풍부한 물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재 자체는 풍부하나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서 가장 적은 기업들이 소수 가점 형태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을 활용해서 녹여서 기둥 형태로 만든 인곳은 기둥 형태로 만든 게 인곳인데요. 이 인곳을 머리카락 크기로 얇게 재단하는 게 웨이퍼입니다. 당사는 이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셀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셀의 특성은 빛이 투과될 시에 음극과 양극을 띈 캐리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캐리어를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셀을 직렬 연결시켜서 백시트와 유리 부품들과 함께 강하게 압착을 해서 판 형태로 제작한 게 태양광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영역의 경우는 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업스트림에서 나아가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다수 경쟁, 즉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태양광 시장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때는 독일 등 유럽 중심의 정부 지원에 의한 시장 성장이 있었습니다. 당사인 하나 큐셀도 2012년에 독일 큐셀을 인수하면서 태양광 시장에 진입을 한 건데요. 당시에는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가장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게 2010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무서운 기세로 태양광 보급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시장은 한 번에 변화를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 업계에서는 이때가 1차 구조조정을 맞이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용과 효율성 경쟁이었는데요.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2018년이 또 중요한 시점인 이유는 아까 교수님들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태양광이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드 페리티는 전통 에너지원이었던 화석연료와 태양광의 경제성이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점을 통해서 태양광 산업이 중요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커진 시장 파이가 계도구까지 확산이 되어서 이제 태양광은 단순히 특정 국가에서만 이뤄지는 보급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전세계가 다 수용하고 보급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고효율, 태양광 셀 고효율 및 가격 단가를 낮추는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아가서는 IoT 기술과 융합한 태양광 기술이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그 IT 기술의 핵심은 결국 태양광 전력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수요에 맞는 전력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개인에게 IoT 기술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산업 분야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중개 사업을 한다던가 전력 발전량 예측 제도를 통해 전력 수구 안정성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기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시장이 중단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0년 때 전세계 태양광 보급량이 그 당일 해에 약 20기가와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2015년에는 56기가와트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180기가와트로 폭풍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성장 배경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그래프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부터 2013년대까지는 유럽 중심의 태양광 보급이 눈에 띄었다면 중국이 정부 주도의 지원과 육성으로 태양광을 규모의 경제에 올려놓은 이후부터는 중국이 가장 많은 보급량을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태양광 설치량 1위, 판매량 1위 국가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인도나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 국가에도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세계에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통계가 있고 누적 설비 용량 통계가 있는데요.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은 6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게 석탄, 뒤를 이어 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이 있는데요. 누적 설치 용량 기준으로는 태양광이 4위입니다. 석탄과 가스, 수력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원인 거죠. 이 속도는 태양광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각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고 또 제품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설치량뿐만 아니고 생산량도 지속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에너지 저장장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보급이 되면 태양광이 지금은 설비 용량보다 생산량이 다소 적게 계산되긴 하지만 추후에는 저장을 통해서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설치량을 능가하는 생산량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태양광 모듈 기업 현황입니다. 판매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탑 10 기업 중에 8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하나큐셀이고 또 다른 한 곳은 미국 기업인 퍼스트솔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으로 지금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양광 제품의 완전체로 볼 수 있는 모듈 시장에서도 다소 과점적인 형태로 중국의 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셀뿐만 아니고 웨이퍼라던가 인고, 폴리실리콘 전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경우는 탄력적인 경영 운영이 가능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치 확대 배경입니다. 이 LCOE에 대한 부분은 앞선 발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LCOE가 떨어져서 화석 연료 수준에 준하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토지가 부족한 문제도 있고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결국엔 태양광 산업이 성장을 하고 경쟁이 치열해져야 이 LCOE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났다는 것이 태양광 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주요한 매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국가가 120여국을 훨씬 넘어섰고 이에 동참해 산업계에서도 R200 선언 등을 하며 더 이상은 기업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도 비교적 상승을 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조금 소폭 감소한 거에 이어 올해도 4기가와트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급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에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가 늘어난다거나 지역 수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점 그리고 발전소를 지을 모든 조건은 되나 개통이 연결되지 않아서 대기를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올해 보급이 특히 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이런 보급 축소는 단순 기자재 제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기공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으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을 21%까지 숭당하기 위해선 연간 3에서 4기가와트의 보급 목표와 달성이 필요합니다.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기업들을 기반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카운터 파트너로부터 재생에너지 요구를 계속 받고 있다. 또는 응답기업 300개사 중 14%가 역시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어서 아리백이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이 아닌 국제사회의 어떻게 보면 의무적 캠페인처럼 번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요구 시점도 2025년으로 되게 바트게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빨리 재생에너지를 쓰고 쓴 전력으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납품하라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미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표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속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어떻게 태양광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하는 겁니다. 단순 육상태양광만으로는 우리나라에 국토 한계가 있다면 영농형 태양광처럼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수상태양광처럼 놀고 있는 물수면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그리고 건물 기자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고 또는 유휴부지, 도로와 철도, 용배수로와 방음벽 등을 활용한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 보급하는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당사는 모든 사업 솔루션에서 지금 모듈을 공급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태양광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0년에 중국 솔라펌 파워 홀딩스라는 태양광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나그룹이 태양광 사업의 첫 사업을 떴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독일의 큐셀이라는 태양광 회사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태양광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올해가 2022년이어서 큐셀이 사업을 국내에서 한화큐셀로 시작한지 또 해외에서 한화큐셀로 시작한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태양광 셀 생산 능력 10기가와트 모듈 생산 능력 12.4기가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전세계 600개국 이상의 마케팅 영업 거점을 갖고 있고 4개국에서 생산 기지를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판교와 독일 타라임에 태양광 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퀀텀 기술이라는 퍼크셀 기술을 가장 먼저 시장에 상용화하고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게 한 회사입니다. 이 퍼크 기술은 요약하면 태양광 셀을 통과한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서 추가로 셀 효율을 얻게 하는 기술인데요. 지금은 시장의 주류가 된 이 기술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퀀텀에서 퀀텀 듀오 기술로 발전을 하고 퀀텀 듀오에서 퀀텀 듀오 Z 기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태양광 셀을 하프컷 단으로 잘라서 셀 효율을 더 세이브하고 또 Z, 지로의 약자인데 자른 셀을 여유 공간을 조금만 두고 거의 간격 없이 붙여서 면적 대비 효율을 상승시키는 기술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예 P타입 웨이퍼가 아닌 N타입 웨이퍼 더 셀 효율이 좋은 웨이퍼를 사용해서 또 한 번 시장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 변천사는 이렇게 그래프상으로도 당연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17%의 기록을 가진 셀 효율을 2025년, 2026년경에는 30%까지 올리는 게 당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당사가 차세대 태양광 셀로 명명하고 있는 탠덤 셀 개발을 통해서입니다. 탠덤 셀은 기존의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에서 만드는 이중 접합 구조의 셀입니다. 위에 놓인 페로브스카이트 셀에서는 단파장 빛을 흡수하고 아래 실리콘 셀에서 장파장 빛을 흡수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빛을 흡수하면서 더 높은 효율과 출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 자체가 지구상의 규소, 실리콘만큼이나 풍부한 물질이고 비용도 낮은 데다 광흡수율이 굉장히 우수해서 차세대 태양전지로 매우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단일로만으로도 태양광 셀과 모듈을 만들 수 있는데 당사가 집중하는 분야는 페로브스카이트 셀과 실리콘 셀을 접합한 탠덤 셀 분야입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셀 최고 효율은 지금 유니스트에서 공지한 25.7%가 세계 신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당사와 독일 HZB 연구소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탠덤 셀은 29.8%의 효율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인 이만큼 당사는 여기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 2026년 6월에는 30% 정도의 효율을 가진 태양광 셀과 모듈을 시장에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전체적인 발표는 지금 끝이 났고요.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느낀 건 되게 세상에 많은 데이터가 있고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그리고 자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이성적인 접근은 굉장히 많지만 원래 이성적인 접근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산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불과 오래 태어난 제 조카를 보면서 이 조카한테 물려줄 세상이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세상 그 이상은 아니어도 그 수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진짜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포럼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그 밖의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가 자라 미래 세대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사회 살 수 있는 사회, 살아도 되는 사회가 되게 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민 프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